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검거되던 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말 동부 워싱턴 DC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열린 동시다발적 시위로 수십 명이 다치고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미니에 폴리스의 백인 경찰관은 3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시위대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낮에 평화롭게 시작된 시위가 밤에는 약탈과 방화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22개 도시에서 충돌이 일어나 4천 명 이상이 연행됐고 수십여 개 상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경찰역만으로 소유사태를 통제할 수 없어 주 방위군 동원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경찰이 흑인 차별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화로운 시위를 존중하지만 파괴적인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